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과 고향, 용인 등 15개 시군에 17개 신천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기타 포교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160곳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수는 3만 2천여 명이고, 전국 신도수는 2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한 장소를 전수조사한 후 긴급 방역 조치할 계획입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해줄 것 등을 신천지 측에 요구했습니다.